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4륜 모델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고객님 어저께 저랑 상담을 마치고 구매대행을 해드린거에요 홈서비스입니다 홈서비스 3일정도 타시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전을 할 그런 상품으로 제가 판매를 하게 되었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홈서비스를 많이 해서 고객님들도 안전하게 한 3일정도 타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니까요 어느정도 계약금 걸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보시면 깨끗하고 프리미엄 럭셔리 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빼고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휠 복원도 오전에 맞춰놓은 상태에요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 영상통화를 하신 다음에 제가 휠쪽에 조금 기스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고 이렇게 내려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휠 복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자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구요 오늘 고객님께 오늘 지금 울산이에요 인천에서 울산으로 내려가는데 울산쪽에 지금 물난리 많이 났잖아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제가 그쪽에 차 필요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뭐 침수차 걱정 많이 하시는데 침수차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저는 이제 정직하게 침수하면 침수차다 고지도 하고 침수차는 판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판적이 없고 뭐 고지를 하고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정직하게 밝히고 판매를 합니다 안에 내부 옵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달려있고 어제 영상통화는 그대로입니다 고객님이 보실 것 같은데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리가 있네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랑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전자 파킹까지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요 옵션에 이제 좀 꽂이셨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자동 제어 장치인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왜냐면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앞에 박아요 근데 이걸 켜놓고 다니면은 이 추돌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졸음운전하다 이렇게 졸음 딱 졸더라도 이 차가 멈추고 핸들에서 이제 막 진동이 오고 경고음이 울리고 막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실수밖에 없는 이거 한번만 진짜 잡아줘도 이 차의 본전 이상 뽑는 겁니다 정말 대형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달려있고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습니다 헤드업 그리고 루밀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도 있어요 이렇게 후방 전방 카메라 다 잘 달되고요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전자기어봉 이죠 이쪽에 통풍 시트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다 달려있고요 DIS 도 있습니다 오토 홀드 그리고 충전기도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키로수는 131733키로 입니다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우리 고객님이랑 영상통화하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차에 이제 장점이 VIP 시트가 있어요 뒤에 커튼도 이걸로 컨트롤 반응하고 뒷자리 통풍이 있습니다 열선도 있지만 통풍이 달려있고 요건 이제 앞에 워크인 앞에 워크인이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러지 회장님석 요쪽에 이제 이거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의자를 앞으로 뺐다 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좋네요 오 요건 회장님 스윌 나는데요 좋습니다 파워 트렁크 달려있고요 파워 트렁크 이렇게 파워 트렁크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나요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있어요 요새 스페어 타이어 없는 것도 많은데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객님 적당한 가격에 저랑 협의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G80 출고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